오늘 5월 결혼을 앞둔 가수 천둥과 미미가 결혼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미미는 SNS를 통해 발리에서 진행된 웨딩 촬영 소식을 알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사진 속에서 미미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예비 남편인 천둥은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매력을 뽐냈습니다. 그룹 AOA 출신 유나도 웨딩마츠를 올렸습니다. 유나는 어제 서울 모처에서 작곡가 강정훈 씨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앞서 유나는 SNS를 통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통 관심사인 음악을 고리로 연인으로 발전해 마침내 결혼까지 꼬리나게 된 두 사람. 밴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하연의 플러스였습니다.